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로컨입니다. 오랜만에 멀리 원전 게임을 떠나 에어리어 B202 필드 첫 게임 영상입니다. 에어리어 B202 필드는 시가전 필드이며 컨테이너나 탈차와 같은 다양한 구조물과 엄폐물, 실내 CQB 구역까지 존재하는 필드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구역에서 다양한 게임을 뛸 수 있는 시가지 필드입니다. 이날은 킹암즈 PWSBR 5.56mm 기반으로 만들어진 M4 전동권을 사용했습니다. 내부에 게이트 타이탄 전자트리거와 엘레멘트제 코크모토를 장착하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제 메인화기입니다. 이날은 약 61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해주셨습니다. 초원부에는 필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여 천천히 필드를 탐색하면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18개의 기준으로 장착하면 힘이 필요하여 천천히 필드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여 손질하기, 아, 탄창 왜이래? 아, 진짜, 진짜 가슴 메가질! 가슴 메가질! 아! 핏! 핏! 탐방이 같이 discovery! 히트! 힛! 런다 아! 저경이 상불됐다! 저경이 상불됐다! 오케이! 킬! 아! 오케이! 와! 이번 라운드부터는 스파이 모드로 진행되었으며 스파이의 임무는 팀에 잠입하여 최대한 많은 팀원을 죽여야하며 게임 시작 전 각자 받은 카드의 숫자로 스파이가 결정됩니다. 저는 8번을 뽑았으며 제가 스파이를 할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가보자! 으악! 아! 당했다! 선생님 제가 안쪽에 슈타입고 있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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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준비해놔야 해! 가서! 야! 야가치만 이거! 야가치만 이거! 아! 야!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하자! 2번 라운드는 제가 스파이입니다. 나 우리 형 아니야! 우리 형 아니야! 우리 형 아니야! 9번인데! 응! 10번, 8번! 아! 아! 저는 최대한 제 존재감을 속이면서 일반 팀원인 척 행동했습니다. 내 존재! 내 존재! 광주가 다 꺼놔! 유니기는 일에 맞춤! 오우 씨 날아가다. 우우 씨 날아가다! 후배팔! 준아! 우밉! zykl! 아우! 어! infrapev 으엉! 영상갓때문에 빠지겠어 저기로 갔어요 갔어요 아 무서워 저기 저 보이시죠 어?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하자 제가 저게 아니라 생각할 것이니 안심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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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팀원 사이에 섞여듭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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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니가 있어, 어머나 오, 어머니가 있어? 잠깐만, 잠깐, 어머니가 줄게요 아이씨, 무서워죽겠네 10개 10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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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아... 오 있어 있어 오오 아아아!!! 아하하하 아니 차량이 너무 안좋아한데? 오오 미안합니다 이제 난 놀란.. 놀란 문서 만들어 주면 되요 저한테 이제 놀란 문서 통수 이렇게 와 믿었는데 8번이었어 8번 와아 나 일부러 이제 가가지고 왜 이러면서 하다가 하면서 이러겠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킬 이러니까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묶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